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20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3장부터 23장 유다를 비롯한 그 주변국 10개국에 대한 심판과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말씀 특별히 애국에 대한 그리고 구수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선지자의 예표입니다. 선지자의 삶이 어떤 사인이 되는 거죠.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예표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아수르의 사로군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냄에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역사적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고대 중군동의 패자로 등장을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패자는 강자는 애국이었습니다.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제 세태를 하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세계사에서 배울 때 최초의 제국으로 소개되는 아시리아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급부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애국을 제거하고 애국을 이기고 패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아수르가 아수르의 사로군 왕이 다스릴 때 다르단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명장입니다. 탁월한 뛰어난 장군인데 이 다르단 장군을 아스도드 블레셋의 도시국가죠. 아스도드 팔레스타인 블레셋 아스도스로 보내게 되는데 이 아스도스를 점령해버립니다. 다르단이 이 아스도스 블레셋 해양에게서 건너온 해양 문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라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강성해요. 이 고대 가난이라는 좀 떨어진 문명이 아니라 해양 문명에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온 족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대했는데 여지없이 다르단 장군이 아스도스를 무너뜨리고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쳐서 취하던 해 이게 언제냐면 약 BC 711년경입니다.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역사라는 게 왔다 갔다 하고 해를 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왕이 난해부터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711년경이다. 그 내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711년경이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남아있었는데 남유다도 호시탐탐 노리던 그런 때였고 이때는 애굽이 쇠태기에 들어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원래 남유다가 아수르의 부응을 할 때 아수르가 일어날 때 친아수르 정책을 펴던 남유다가 이때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와 동맹을 맺고 있었냐면 의지하고 있었냐면 남유다. 아 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구스하고 애굽. 이쪽 아프리카 지역의 세력들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통적인 강호들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무찔러 줄 것이다 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배옷을 끌러라. 이 허리띠를 끌르는 거예요. 배옷을 벗어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사야가 배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슬픔의 표시, 애도의 표시로 배옷을 끌러라. 이건 옷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옷을 벗어라. 그리고 신발도 벗어라. 신발도 벗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종의 표시입니다. 노예,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 종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 비참한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벌거벗은다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수치거든요. 여러분 지금 벌거벗고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채로 3년을 삽니다. 볼까요? 2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세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이거 겉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겉옷가고 속옷 이 두 가지로만 옷을 입었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몇 년 동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예수님 몇 년 공생에 사셨죠? 3년. 여러분 이게 그냥 이사야의 3년이다. 이렇게 보기보다 그 너머에 이 3년이라는 게 뭔가 3년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사시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고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삶을 살았던 그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뭐예요? 애국과 고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애국 전통적인 강호인 애국과 고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당에서 점령당에서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냐? 다 벌거벗겨지고 굴비 엮듯이 끌려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렇게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직은 그렇진 않은데 그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예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될 건데 본론이 뭐예요? 본론이. 그건 사실, 팩트고 역사적 사실들이고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수르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흥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라 지금 눈에 환히 보이지 않느냐 떠오르는 패자로 그들을 붙잡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 이사야의 벗은 몸을 통해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구스와 애굽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어떤 깊은 연대가 있고 동맹을 맺고 군사력과 정치력과 여러 가지 어떤 관실 관실 이런 거죠. 관계를 맺었던 그 힘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해줘요?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거죠. 놀라는 건 충격입니다. 쇼크 예 이거는 뭐 기쁨의 놀람이 아니고 이거는 고통의 놀람이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 우리가 믿던 나라가 망했구나 우리 어찌하냐 우리 다 망했다 다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사야에서 2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삶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니네들이 의지하고 니네들이 지금 대중들과 이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항상 일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들이 인도해주는 방향으로 가요. 역사를 훑어보면 대부분 지도자들이 끌어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백성들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은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누가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예? 이 리더들이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역사 속의 일인데 반복이 되더라. 반복이 되더라.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선지자의 예표가 나오잖아요. 선지자의 그런데 이 선지자의 예표라는 게 이사야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에스겔도 그랬어요. 호세아도 그랬죠. 호세아 호세아는 진짜 진짜 힘들었죠. 창려 창부 이 여인을 북이스라엘이죠.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이 이방신을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을 찾아가는 그것을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 예표로 모델로 드러내줍니다.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이게 인간적으로는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부어져서 창부의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또 다시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죠. 선지자 선교사 이런 분들은 우리 역사 속의 선배들 중에 선교사 중에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예가 돼서 선교하다가 죽은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선지자의 예표 선교사의 예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사야가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와 또 선지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예표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세요? 누가 보금 1장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쌓인이다. 그 목동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천사가 누가 보금 1장 11절로 1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자라 사가려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보냈네요.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소께서 태어나서 그렇게 구유에 놓여있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표냐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구유에 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예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 자체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그거래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그런데 이게 어떤 예표냐면 그리스도라는 게 결국 자기 백성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 구유 말 먹이통 짐승 먹이통 같은 그런 인생 속에 고귀한 아이가 놓이듯이 생명이 놓이듯이 이 썩은 몸에 영생이 놓이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썩을 전적으로 부패된 썩을 불가능한 구원이 불가능한 이 썩은 몸 죽은 몸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영생이 들어오는 이게 예수의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표적이고 그 모델을 거기에 보이고 오신 거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에요. 사인이고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는 영이 이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사시면서 머리 둘 곳 없이 일생을 사시고 머리 둘 곳 없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반역자예요. 아주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큰 죄인이라고요. 그걸 짊어지고 마치 병사가 폭탄을 짊어지고 옆에 있는 동료들 위에 빵 터지면서 죽듯이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표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온 죄로 말면 죽음이 된 이것을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죽여버리고 살아나신 거죠. 이게 예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일들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들을 이해하고 영적 세계 그리스 예수가 우리 말씀을 통해 해놓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거를 보면서 살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육으로 왔다 육으로 사라지고 먼지처럼 없어질 그런 인생이 영의 세계를 알다니 마치 애들 인터넷 세계를 알듯이 우리 인터넷 세계 없었잖아요 어릴 때 근데 인터넷 세계가 지금은 현실 세계보다 더 넓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온라인 세계가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도 표적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영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알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 영의 세계를 드러내는 그런 삶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선교사고 이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그분이 물질로 왔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영의 세계를 알았으니 물질의 세계에 살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뭘 드러내요 영의 세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이 사회가 살았던 그 은혜의 삶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이 놀라운 예표적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기뻐하시고 정말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여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호흡하고 있는 동안 아니 죽음으로도 주님의 이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영의 세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 또 새가족들 가슴속에 새겨지고 전수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민족 세계 열방이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사랑 축복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마중물 교회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29일 남았는데 여러분 수능생들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겨도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오오오오오오오오~~~~ 아멘